엄마가 항상 옆에 있지 못해서 어? 솔직하게 내가 엄마가 4살 정도 됐을 때 엄마가 갔잖아 중급으로 그때는 진짜 슬펐는데 이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그러고 다 잊어 지난 건 지난한 대로라고 생각해 가슴 많이 아팠지 그리고 엄마한테는 말이 안 내고 그 정도는 괜찮았으니까 그래서 엄마랑 인사 통화할 때는 별로 말이 없고 나는 엄마랑 못하지만 예상에는 없었어 어머 어머 나는 꿈으로 감사해 어쩌면 저러냐 인간이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미안해 로나 어머나 어머나 너무 안타깝다 미안해 로나 이리 와 봐 엄마가 안 해 줄게 왜 이렇게 눈물 나는지 미안해 엄마 항상 옆에 있을게 알았지? 죽지 마 미안해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엄마랑 엄마iej 엄마는 공격에 소 SARS Давайте でも 사랑ée 今日 감사합니다.